네, 플란다스에 다진다. 야, 에휴. 얼마 만에 동망파제 오는 거. 오늘 여기 동망파제입니다, 동망파제. 감천항 쪽에 있는 동망파제 왔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아요, 오늘. 기온도 많이 올랐고, 바람도 좋고. 바람도 되게 따뜻해요, 지금. 오늘 전갱이 손맛 좀 보려고 동망파제 왔는데,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 동망파제로 이렇게 탐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물때가 여선물이네요. 여선물에 만조가 8시 6분. 간조가 13시 43분이었네요. 슬슬 물돌이 하면서 물이 들어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좀 채비생명을 좀 드릴게요. 걸어가면서. 오늘은 특이한 걸 좀 갖고 왔습니다. 조금. 픽하고. 꼬리가 보면 두 군데로 막 갈라져 있어요. 조금. 조금. 커보여서. 콩경이들한테는 조금.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꼬리가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본의 야감입니다. 저녁까지 할 거니까. 이걸로 오늘 뽕을 뽑아볼게요. 지속적으로 하다가. 잘 안되면은. 옆에 회원분들. 채비. 좀 빌려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웜으로 좀 교체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틱트. 요거를 한번. 매번 좀 새로운. 웜으로 이렇게. 즐겨보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햇빛 진짜 따사롭고 좋네요. 와. 동만파제의 인기는. 여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 전깅이 크다. 우와. 전깅이 되게 큰데. 헉. 우와. 전깅이. 전깅이. 사이즈가 전깅이. 되게 크다. 어디에 있어요? 니 계속 오면 됐나 보이네. 저 보여요? 어. 왜 나는 안보이지? 니는 마음이 시큼해서. 자. 채비 준비하고. 저 안쪽에서 있다고 하니까. 채비 준비하고. 곡이 좀 잡히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천개비 써서. 낮에 뭐 좀 나온가 할게. 에이. 이게 참. 감히 천개비로. 나를 유혹하다니. 아.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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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트 어 얘 큰데? 아이씨 오랜만에 손 벗어봤을거구나 오랜만에 손 벗어봤을거니까 앗 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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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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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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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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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좋다 아니야 아니야 전갱이 전갱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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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누가 웜으로 좀 해봐봐 왜 아무도 웜으로 안하는데 나이스 히트 야 이제 피딩 왔다 피딩 왔다 35초 35초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은데 이게 오 나이스 이제 딱 지금부터 해가지고 만조시간 8시 9시까지 지금 재미난 손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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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왔다 거기 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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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왔어 왔어 자 연속 히트 연속 히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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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갱이 하나 둘 오케이 콩갱이 한둘 나이스 다음에 내가 증갱이 또 새롭게 써는 방법 한번 올릴게 내가 내가 듣고 있어 고등어 같은 청갱이 왼쪽은 지금 청갱이팀이고 오른쪽은 루어팀입니다 재밌다 오랜만에 손마 너무 고맙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저거는 지렁이예요 대충 패턴 파워 깼어 야 이거 패턴 파워가 너무 오래 걸리네 하도 고개 안잡고 고개 안잡고 해가지고 딱 수면 내리고 세면 내리고 땅땅땅 폴리스 땅땅땅 싹 노릇노드로 같이 내려줘야 돼요 지금 동방에는 지금 거짐 멀리 치는 것보다는 수평 지평 아래에서 치는게 더 낫거든요 지평이 저 뒤쪽에 우양쪽이랑 뚫려 있다 보니까 지평에도 고개가 많이 붙어요 폴리 호핑 호핑 입질 폴리 히트 1.3g 역시 무게가 문제였어 맞아 나이스 히트 나이스 히트 네 좋습니다 지금 사이는 작지만 그래도 와 이거 손맛 오랜만에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봄이 와 히트 히트 우와 이거 센데 오 이거 세다 오오 오오 미안해 여러분 잘 나옵니다 아 약해요 히트 우와 하하하하 오오 그래 이 손맛이야 야 쬐그만데 왜 이리 맛있지 좋다 이러면 추위도 잊어버리지 이제 쉽지 히트 히트 살짝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줘도 물어요 자 가만있어 기다려 놔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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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네 오늘 조금 기다란 한 2.5인치에서 한 3인치 정도 되는 클리어 타이버 스트릿 타이버 이게 지금 확실히 효과 좋네요 다른 것도 다 바꿔봤는데 지금은 이게 딱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오 히트 야 콩괭아 너는 콩괭아 너는 콩괭아 너는 청어야 그런 그 큰게 이거였구나 우와 청어 한번 찍어줘야지 나이스 나이스 20 이상 20 이상 이떠 히트 어어어 그렇죠 와 캐스팅하니깐 우와 우와. 요오오오. 우와. 미안해. 오. 꼬리야 뭐야. 오. 놀래라. 야. 폴링할데. 오. 스트레트 타입이 제일 좋아. 스트레트 타입이 제일 무난하지. 오 잘 물었어 상하게 상하게 아니라 상하게 라임프라가 프리풀링 하는데 애들이 딱 받아먹을 때도 있어요 입술 히트 굿받지 프리풀링 하는데 그러니까 프리풀링 하는데 받아보려 한 100만원에 잡은 것 같은데 지금 8시 40분인가 끊는 끊을 무리였는데 자 한번 시간 볼게요 자 56분 56분입니다 형 뭐하는거야 사진 찍는게 더 웃긴다 지금 자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손맛 좀 봤고 사이즈는 크지 않았는데 마리수는 오늘 제대로 했습니다 네 손맛 보고 오늘 그래도 짧게 이렇게 손맛 재미나게 보고 갑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 여러분 달리세요 나이 쇼 와주면 다음에 또 볼게요 다음에 또 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